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다들 페나렛지양 제주원 뉴스다.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진화염수다. 제주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은 10명으로 갈등해소특별위원회의 특위구성결의안을 처리하여 진화염수다. 김태석 의장은 본회의에서 곧바로 위원 7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맹단을 확정하여 불어수다. 경원안의 일부 의원들이 이 과정에서 특위구성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져 넘어 반발을 허여진 햄신디양. 개나저나 제2공항으로 빚어진 주민 갈등이 호루펄리 해소될 수 있심인 조우쿠다. 국회에서 2년째 표류헌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가 지난 17일 제주시청 1원에서 열었진 햄수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주최한 이 결의 대회에는 4.3 유족광, 시민단체 회원, 천혜명이 참가 허용, 특별법 촉구, 투쟁 발언광, 결의문 낭독, 상징의식 등을 고저쭤는 햄수다. 이날 결의 대회 참가자들은 양, 4.3의 완전한 진실 규명광,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쉽게 시리, 국회에서는 올리안이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도 적극 협력허랜, 주장허쭤는 햄수다. 결의 대회 부대 행사로는 시청에서 관덕정 고장, 4.3특별법 촉구 거리 행진도 버렸진 햄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 재산충뱅 7차 방제의 나삼째나임수다. 내년 소월 고장 이루어지는 이번 방제 기간에 피해목으로 예상되는 소낭 9만 9천 그루를 몬딱 제거하고, 1,500헥타르 지역은 예방을 위허영, 나무주사도 줄 거랜 고람신게 마심, 경호국 한라산 국립공원으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허영, 고지대에서 해안 방향으로 압축 방제도 실시 헐거랜 허염수다. 제주도는 이 기간에 사고가 나지 아니어게 현장 안전교육도 강화허캥 고람신게 마심, 제주시가 국토부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내리와 도랜 허염수다. 무십말인 꼬민양, 지난 5년간 제주시의 평균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17.3%로 전국에서 진로 높아 분한, 재산 인정액이 늘어나멍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란 근해 민원도 늘어남 쨍 고람수다. 경혜분한 제주시는 올리안니, 국토부광 한국감정원을 방문 허영,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을 5%대로 낮춰 도랜헬거랜 고람신게 마심.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일 제주도청에서 희망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거졌진 허염수다. 나눔으로 행복한 시상을 표호로 내건 이번 모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 고장 73날 동안 진행할 거란 허염신게 마심, 모금 목표액은 소 17억 8,200만 원이란 허염신한 호썰성만 관심을 보태여 주민 행복한 시상도 맹그라지지 않여 카마심. 너무네는 양, 역대 최대인 소 17억 8천만 원을 모금 허영 온도탑 온도가 100도라나 쨍 고람수다. 자리라고 하는 그것은 자리돔과에 딸린 바다 물고기를 말합니다. 표준말로 하면 자리돔이라고 합니다. 왜 자리라고 하나요? 자리를 다른 지역에서는 자돔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물고기 크기가 자잘한 데서 온 이름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어가 자리돔이라면 자리돔젓이 아니라 자리젓이라고 하나요? 보통 젓갈을 만들 때는 그 재료의 이름을 많이 따옵니다. 새우를 재료로 한다고 하면 새우젓, 꼴뚜기를 재료로 한다고 하면 꼴뚜기젓 하는 것처럼 자리돔을 재료로 했다고 하면 자리돔젓 해야 되는데 실은 그러하지 않고 자리젓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돔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에 생겨진 이름이라고 봅니다. 한글 학교의 큰 사전에 따르면 자리를 표준어로 올렸기 때문에 비롯된 이름이라고 봅니다. 자리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1961년 2기생의 국어 대사전에서 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아마 자리돔젓 하지 않고 자리돔젓이 그냥 쓰이는 것으로 봅니다. 자리돔은 제주에서만 갚이나요? 자리돔이라고 하는 것은 도감에 의하면 주로 제주도 근역에서 잡히는 바다 물고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제주도의 특산품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방해철이 돌아왔지만은 가격 하락왕 소비 부진으로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검진 흠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곧는 걸 보나냥 최근 경매시장 기준 1kg당 방해 가격은 2800원으로 너무네 3800원보다 30%가 차이 떨어졌진 맛임. 제주에서 진로 하영나는 중방에도 강원도 등 똥지역의 어획이 늘어나멍 소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골칫거리가 되엄진 허염수다.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쌍값에 판촉 행사를 벌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 허염진 햄신한 좋은 방도 이심은 고라들 줍서에 제주지방경찰청이 감귤 수확 시기를 마장 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거란 햄수다. 경원한양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연말고장 지구대광 파출소 주도로 농감협광 자율방범대 농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별 감귤 지켜 드림팀을 22시간 운영할 거란 햄수다. 특히 취약지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감귤 운송 차량은 검문도 헐거린 고람수다. 장시간 감귤밭띠나 집을 비우는 농가를 위허영 예약순찰제도 운영허염신한 잘 더 나락났당 이용어민 좋을 것 닮은 게 맛심. 불법 체류자는 물론 이 사람들을 취업 알선허거나 고용한 업주가 무대기로 적발되었지 않음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불법 체류자하고 이 사람 덜을 고용하거나 알선허는 사람 312맹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맹을 구속허여진 고람수다. 이 중 불법 체류자는 270맹으로 너무내 곧둔 기간 요등맹보다도 10회나 늘어난 거란 햄수인 게 맛심.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불법 체류자는 몽땅 강제 출국 조치허여진 고람수다. 오늘 고라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 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오크다. 편안한 달러십사에. 반덕정문 앞에 정립한 걸음을 걸어라 아기자쿵 아자한 걸어서 신목사우리로 나간다. 아자한 걸어서 신목사우리로 나간다. 산지포 바당에 건동선 떴고 김영포 바당에는 해리화족이 선 떴구나 아자한 걸어서 신목사우리로 나간다.